와.. 굉장하네.. 굉장하네.. 아.. 주차 좀 하려구요 예 알겠습니다.. 곧 나와요 물통 투기의 수건 그리고 모자 저기 자연인 백 선생님이 보이십니다 유튜브 신민형 아닌가요? 쟀네요 거의 현지인 와.. 여기 진짜 장난 아니다 와 이쁘다 똥땡이 채수국 선수입니다 지금 똥땡이입니다 지민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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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제 산행을 마치고 내려가 보겠습니다. 나고 하는 줄 알았던 승민이 형을 발견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예스. 감염빼. 예스. 한 방에 쪼도 돼? 그러다 죽어요 다 왔다 왔습니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끝났습니다